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여덟 번째는요. 탄력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너무너무 아주아주 중요합니다. 경제학에서 이 탄력성이요. 모든 시험에서 제일 출제도 많이 되고요. 앞으로 계속 경제학을 공부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핵심 주제 8번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일단 포인트. 자, 이 탄력성의 이름을 잘 봐야 돼. 자, 이름이 어떻게 생겼냐면 A의 비탄력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것이 원인이고 어떤 것이 결과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게 뭐뭐의 뭐뭐 탄력성인데 이놈이 원인이고 이놈이 결과예요. 조금 이따 자세히 보자고요. 이게 아무튼 제일 중요해요. 오늘 포인트 중에서. 그리고 정말 정말 너무 중요한 건데 어떤 수요 곡선이나 공급 함수가 있을 때, 공급 곡선이나 수요 곡선이 있을 때 그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하고 탄력성은 서로 반비례합니다. 가령 기울기가 가파르잖아요. 가파르단 말을 기울기가 크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탄력성이 작습니다. 반면에 기울기가 작아요. 완만할 때는 탄력성은 큰 겁니다. 반대를 서로 반대의 관계가 있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두 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꼭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A의 비탄력성이에요. 그래서 이 탄력성 앞에 붙어있는 이 자리에 오는 놈이 원인 그리고 의자 앞에 붙어있는 이 놈이 결과입니다. 그래서 탄력성의 정의가 뭐냐면 이거예요. 얘가 B가 원인이라고 그랬죠? B가 변할 때, 그러니까 B가 10에서 15로 변한다든지 10에서 5로 변할 때 이때 A가 얼마나 변하는가에 대한 그 민감도를 나타내는 걸 우리가 탄력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인이 이 놈이고 결과가 이 놈이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이렇게 됐을 때는 원인이 어떤 겁니까? 탄력성 앞에, 이 사이에 있는 이 놈이 원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격이 변했을 때 결과인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가? 그거를 나타내는 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이거 한번 맞춰볼까요? 자, 투자의,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다. 이 R이 이자율의 약자예요. 레이트. 그래서 투자,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다. 이러면 뭐가 원인이에요? 그렇지. 이자율이 변할 때 투자는 얼마나 변하는가? 그거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뭔지는 아예 안 배웠잖아요. 몰라요. 아무튼 그래도 자, 봐봐요. 화폐 수요야, 화폐 수요. 아직 뭔지 잘 모르겠죠? 거시경제학에서 나옵니다.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다 하면은 뭡니까? 그렇죠. 소득이 변할 때 화폐 수요는 얼마나 변하느냐? 이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원인과 결과다. 그러면 여러분, 자, 누군가, 여러분이 맞았다 그러면 아프니까 누군가 제 싸대기를 때렸다 그럴게요. 누군가 제 싸대기를 딱 때리죠. 그러면은 싸대기가 날라오면서 딱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아픈 게 원인이에요? 싸대기가 원인이에요? 그렇지. 그럼 먼저 싸대기를 때렸으니까 딱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싸대기라는 말이 좀 편해요. 너무, 그렇죠. 언어가 너무 좀 센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럼 싸대기를 하는데 딱 때리는 게 원인이고 아, 아픈 게 결과죠. 그러면 아픔의 싸대기 탄력성이에요. 싸대기의 아픔 탄력성이에요. 그렇지. 먼저 싸대기를 먼저 날렸잖아요. 원인이 싸대기죠. 그 다음에 아픈 거잖아요, 결과. 그래서 아픔의 싸대기 탄력성. 한 대 싸대기 맞았을 때 얼만큼 아프냐. 그거를 나타내는 거구나. 아셨죠? 이거, 여러분들 꼭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되더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부터 배울 내용이 탄력성이 가장 중요한 건 수요의 가격 탄력성. 방금 전에 본 건데 수요의 소득 탄력성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것도 배웁니다. 그럼 볼까요? 우리가 아직 이 내용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아까 가격이 변할 때 수요가 얼마나 변하느냐를 봤고요. 이건 뭐예요, 그럼?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원인이 소득이죠. 소득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냐. 이거는 교차 탄력성이라는 건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했을 때 우리가 보려는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여기에다가 어떤 말도 안 하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그냥 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수요의 탄력성이라고 하면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느냐. 그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아셔야 돼요. 그냥 탄력성 탄력성 하면 아, 이게 가격 탄력성을 얘기하는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럼 이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식에서 한번 보자고요. 자, 원인이 가격이죠. 그래서 이게 분모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결과가 수요니까 수요량이 변하니까 이게 분자로 들어갑니다. 우리 교재 33페이지 중간쯤에 이 식이 나와 있거든요. 자, 일단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탄력성이 뭐의 약자냐면 탄력성이 영어로 하면 엘라스티서트예요. 그래서 이거의 약자인 알파벳 E를 쓰기도 하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그리스문자인 입실론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요의 변화 가격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인데 일단 여러분들 그 교재 어디에다 동그라미 치시냐면 이 율에다가 동그라미 치십시오. 무조건 중에 이거는 가격의 변화율 즉 퍼센트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퍼센트지 만약에 옆에다 밑에다 적으세요. 여러분들 변화분이다 혹은 변화량이다 여기도 변화분이다 변화량이다 그러면 틀려요. 율이어야 돼 율분의 율이어야 돼 아셨죠? 율분의 율이지 분분의 분이 아닙니다. 양분의 양도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러느냐 일단 무조건 외우는 게 중요한데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가령 연필의 가격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일 때 연필을 한 자루로 할 수도 있고 열두 자루인 한 탓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쌀도 마찬가지예요. 쌀의 가격의 변화율을 볼 때 큰 한 가마를 볼 수도 있고 10kg 한 봉지를 볼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단위를 생각을 해야 돼요. 변화분이다 변화량을 하면 근데 퍼센트로 하면 단위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변화분으로 하면 어떤 탄력성을 두 재화를 비교를 해야 될 때 비교할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자의 탄력성과 자동차의 탄력성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과자 같은 경우에는 한 천원 하죠. 보통. 요즘엔 더 비싸지만 자동차가 천만원입니다. 그러면 과자를 만약에 천원에서 천 백원으로 올랐대요. 그러면 이거 백원 올랐을 때 과자의 수요량은 막 좀 변할 거 아닙니까? 몇 천봉지 몇만 봉지 이런 식으로 변할 거 아니에요. 똑같이 변화분 똑같은 가격의 변화분 분에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지를 봐야 되는데 자동차 백원 올렸대요. 변해요? 수요량이? 안 변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변화분 분에 변화분으로 하면 두 상품의 탄력성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자 천원에서 10% 올랐을 때 하고 자동차 가격에서 10% 올랐을 때 즉 과자는 100원 올르고 자동차는 100만원 올랐을 때 수요량은 어떻게 변하느냐를 봐야지 서로 탄력성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설명을 들었지만 일단 그냥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율분의 율이라고요. 아셨죠? 시험 문제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분 분에 수요량의 변화분 X 말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 이거 틀린 다음에 또 울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직접 보시면 사과의 가격이 10원에서 20원으로 인상됐답니다. 이때 판매량이 1500개에서 1000개로 감소를 했대요. 이때 수요의 탄력성은 그냥 수요의 탄력성이라고 하니까 아무 말도 없죠. 그럼 뭐 구하라는 거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하라는 거죠. 그런데 시작점 기준과 중간점 기준 두 가지 방식으로 구하랍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중간점 기준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먼저 시작점 기준으로 할게요. 자, 시작이 처음에 10원에서 시작해가지고 20원으로 올랐고 1500개에서 시작해서 1000개로 감소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겁니다. 몇 퍼센트 올랐는지를 일단 봐야 되는데 가격이 변하면 시작이 10원이니까 처음에 가격 분모가 10원에서, 그죠? 그 다음에 최초의 10원에서 빼기 20원을 빼요. 그죠? 그런 다음에 원래 여기 곱하기 100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퍼센트가 나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최초의 1500, 그죠? 그런 다음에 1500개에서 1000개를 뺐죠? 그 다음에 여기도 곱하기 100 해야 퍼센트가 나오는데 이거는 100끼리 서로 약분이 되죠? 그러니까 100은 안 적어도 돼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한번 풀어보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붙죠. 그죠? 왜? 우리 수요의 법칙에서 가격과 수요량은 서로 부호가 반대잖아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거, 지저분해. 자, 여기에 절대값이 붙어있잖아요. 이 식에서. 그죠? 왜? 그죠? 항상 음수로 나오기 때문에 음수를 가지고 계속 다루다 보면은 좀 짜증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대값을 붙여서 양수화 시켜 놓은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여기 마이너스 값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요. 그러면 지금 10분의 10분의 1500분의 500이니까 이거는 약분되고 3분의 1이 수요의 탄력성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게 시작점 기준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중간점 기준은 뭐고요? 시작점 기준이 있으면 종착점 기준도 있어요. 종착적 기준이라는 건 없는데 자, 우리가 방금 전에 구한 이 수요의 탄력성은 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느냐. 보세요. 좀 지워볼까요? 여기. 자,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그래프를 지금 한번 좀 그려보잖아요. 여기다가 자, 아, 이렇게 잘 안되냐. 자, 이거 좀 다시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방금 어떻게 했냐면 10원에서 1500원이었고 20에서 1000이었으니까 이렇게 됐을 겁니다. 원래 여기 10원에서 1500개를 수요하고 있었는데 지금 가격이 올랐죠? 얼마로? 20원으로 올랐더니 이제 수요량이 1000개로 지금 줄었잖아요. 1000개로 줄었어요. 1500에서 1000으로 올랐더니 근데 방금 전에 봐봐요. 지금 이 점을 A점이라고 하고 이 점을 B점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시작점 기준으로 한 건 뭐냐면 이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했을 때 탄력성을 구한 거예요. 그러면 탄력성이 가령 이 B점에서 그러니까 20원에서 10원으로 가격이 하락했을 때도 탄력성이 똑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 의하면 탄력성이 다르게 나옵니다. 값이 3분의 1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만약에 20에서 10으로 가격이 내렸을 때 1000개에서 1500개로 수요량이 증가했다고 하면 보세요. 여기 분모가 10이 아니고 20이 되고 위에는 똑같아요. 위에는 이 자리가 바뀌지만 20 빼기 10이지만 값은 같겠죠? 그죠? 10으로 같을 거예요. 대신 플러스가 되겠지만 그리고 이것도 1500이 아니라 여기도 1000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한번 구해볼까요? 자, 20분의 10분의 그 다음에 1000분의 그 다음에 500 이렇게 되죠?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이렇게 하면 3분의 1은 아니잖아요. 그죠? 1이 나오는 것 같네요. 1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시작점 기준과 이거를 바꾸면은 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이 종착점에서 반대로 오는 방향으로 하면 탄력성이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중간점 기준으로 탄력성을 구해보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중간점 기준으로 구한 건 뭐냐면은 방금 전에 우리가 여기서 뭘 봤냐면 이 시작점 시작점과 종착점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여기에 있는 이 중간 있죠? 중간 분모를 분모를 중간에 있는 이거를 평균을 내가지고 하자. 이것도 평균을 내가지고 분모를 정하자는 얘기예요. 자, 평균을 내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이 위에 식이랑 시작점 기준이랑 중간점 기준이랑 이 분자는 똑같아요. 지금 분자는 똑같아. 봐봐요. 분자는 똑같죠. 분자는 똑같은데 자, 스택크를 좀 바꿀까. 분모가 틀려졌네요. 분모가 여기 봐봐. 분모가 어떻게 돼요? 1500과 1000에 이걸 2로 나누면 평균 값을 구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10원하고 20원에 이걸 2로 나누니까 평균 값을 구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식이 선생님 이 식이 너무 복잡한데요. 하나도 안 복잡해요. 하나도. 더 쉬워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2가 이렇게 약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쪽으로 딱 이거 봐봐요. 둘 다 숫자는 똑같잖아. 똑같아. 여기도 10, 10 20, 20 똑같아. 다만 뭐가 틀려. 그렇지. 이거는 평균 내기에서 더하기고 마이너스고 더하기고 마이너스. 시험에 시험에 만약에 시험에 중간점 구하라고 그러면 무식하게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니에요. 방금 전에 우리 어떻게 됐어요? 10에서 20원으로 가격 상승했을 때 1500에서 1000으로 가격 하락했죠? 그럼 이거 얼마나 쉬워? 그냥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잖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잖아요. 여기다가 양 그냥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방금 전에 1000에서 1500 1500에서 1000 여기는 뭐야? 10, 20 10, 20 사실 이거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부가 마이너스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만 이것만 잘 해주면 돼. 그죠? 선생님 바꿔도 정말 상관없어요? 상관없다니까요. 왜요? 왜냐하면 이거 바꿀 때마다 값이 틀리게 나오니까 바꿔도 되게끔 만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있는 거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냥 어떻게 생긴 거 봐봐. 생긴 거 중간점이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 값 같고 이 값 같고 이 값 같고 이 값 같잖아요. 아시죠? 이거 이렇게 하면 답이 5분의 3이 나옵니다. 중간점하고 시작점하고 다른 값이 나와요. 보통은 다른 값이 나와요. 아셨죠? 그래서 시험 문제 계산으로 구하라고 할 때 중간점을 구하는지 아니면 시작점을 구하는지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공식으로 탄력성 구하는 겁니다. 이것도 간단하니까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탄력성을요. 좀 의미를 음매해 봐야 됩니다. 그 의미를 아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 작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자. 일단은 이것부터 볼게요. 지금 쌀의 탄력성과 과자의 탄력성을 서로 비교해 보면 쌀은 0.5밖에 안 되는데 과자는 2.5죠. 쌀은 작고 과자는 크죠. 근데 일단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크다 작다의 기준은 뭐냐. 탄력성을 1을 기준으로 해서요.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인 거고 1보다 크면 탄력적이라고 해서 비탄력적인 것을 탄력성이 작다 탄력적인 것을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쌀과 같은 필수제 같은 거는 탄력성이 작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이 크게 늘거나 크게 줄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이런 필수제 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공기밥이 만약에 식당에서 2천원 한대요. 그러면 보세요. 공기밥을 2천원에서 천원으로 가격이 내렸어. 그럼 여러분들 세 그릇 네 그릇씩 먹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2천원 하던 공기밥이 3천원으로 올랐대요. 그래도 만약에 먹을 게 없으면 공기밥 먹게 됩니다. 추가로 먹는 거 말고 추가로 먹는 거 말고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변하더라도 수요량이 크게 변하지 않아요. 대중교통 같은 거 그런 거 특히 별로 변하지 않죠. 그런데 과자 같은 거는 가령 천원 하던 과자가 있을 때 이놈이 가격이 확 올라 버리잖아요. 두 배로 그러면 그냥 안 사 먹지 하고 수요량이 확 줄어들고 가격이 조금만 줄어들어도 사람들이 과자는 많이 사 먹을 겁니다. 이 밥보다도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탄력적인 것과 탄력적인 차이 뭐라고요? 가격이 변했을 때 탄력적인 것은 수요량이 확 확 변하는 거고 비탄력적인 것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로 이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가 수요곡선에서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보세요. 지금 이 수요곡선이 과자의 수요곡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울기가 큰 수요곡선이 쌀의 수요곡선이에요. 애초에 얘네들이 가령 쌀 공기밥이라고 칠게요. 쌀 한 공기에 100원 했었답니다. 과자도 한 봉지에 100원이었어요. 그럴 때는 둘 다 천 그릇 팔리고 과자 천 봉지 팔렸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100원에서 60원으로 40%의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가격의 변화율은 40%죠. 둘 다 똑같이 가격이 변했어요. 그런데 쌀은 천 그릇 팔리던 게 1200그릇 그러니까 200이니까 이거 20% 증가했네요. 그렇죠? 그런데 과자는 40% 가격이 하락하니까 100에서 200봉지로 아니 천에서 200봉지로 확 100%가 증가해버렸네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쌀은 20% 증가하고 분모 과자는 100% 증가했으니까 40분의 100 40분의 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0.5 2.5가 나온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보세요. 지금 기울기가 어느 게 더 커요? 쌀 요 놈이 기울기가 더 크죠? 기울기 아유 기울기가 커요. 그리고 요 과자가 작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게 기울기가 크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탄력성이 작다는 뜻입니다. 쌀이 더 비탄력적이었죠. 그죠? 기울기가 다파르다 크다 표현 두 개 다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울기가 완만하다 혹은 기울기가 작다 요 표현도 나와요. 그러면 수요곡선이 점점점점 이렇게 기울기가 완만해지니까 누워 있잖아요. 수요곡선이 서 있어요. 기상 수요곡선이 비탄력적인 건 이렇게 서 있어. 비탄력적일수록 이렇게 서 있고 탄력적인 거일수록 이렇게 누워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완전히 서 있으면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완전히 누워있으면 완전히 비탄력적입니다. 완전히 탄력적이라고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일 때 요게 탄력성이 0이고요. 그 다음에 탄력성이 요거는 무한대겠죠. 왜냐 왜냐면 요거는 보여요. 가격의 변화가 0일 때도 확 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한대가 되는 거지. 여기는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분자의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여긴 0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가격이 아주아주 조금만 변해도 무한대로 변해버려요. 쫙 그 양이 그래서 요거를 완전 탄력적이라고 하고 무한대에요. 완전 탄력적인 게 그 다음에 비탄력적인 거는 이렇게 서있더라. 그럼 이거 어떻게 외우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외우는지 제가 평생 안 잊어버리게 해드릴게요. 자 봐봐요. 비탄력적이죠. 비탄력적이면 서있어요. 비탄력적이면 서있다. 글씨가 근데 우리가 다 얘기해 주세요. 우리 세종대왕 님한테 정말 고마워해야 돼요. 비탄력적이잖아. 비 비탄력적이죠. 서있잖아. 그죠? 탄력적인 건 어때요? 탄력적인 건 티귿이야. 어떻게 경제학 공부를 할 수 있는지 티귿 자도 이렇게 봐봐요. 탄력적이잖아. 탄력적이잖아. 니은 또 탄력적이잖아. 누워있잖아. 그죠? 비탄력적은 비탄력적이가 서있어. 비읍. 비읍에다가 이. 탄력적은 티귿에다가 거기다가 아야 또 아. 그러니까 이거 서있고 누워있죠. 끝.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아셨죠? 오케이. 좋았어. 여러분들은. 이거 평생 외우죠. 평생 외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탄력성을 숫자로 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겁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거를 우리가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0일 때가 방금 전째로 완전 비탄력적 서있는 거. 그죠? 그 다음에 탄력성이 무한대일 때 요거를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 1보다 무한대 사이를 우리가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0과 1 사이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셨죠? 요식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음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수요 탄력성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죠. 탄력성에 중요한 결정 요인이 뭐냐 다섯 개 다 적어놨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대체제가 무조건 많아야 돼요. 대체제의 수가 많으면 수요의 탄력성은 커집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서 봐봐요. 만약에 시중에 탄산 음료가 콜라 하나밖에 없다고 쳐봐요. 이제 천원이었어. 그러면 사람들이 탄산 음료의 약간 중독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콜라 가격을 천원하다가 1500원으로 올려도 울며 겨자 먹기도 사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콜라 말고 사이다도 있고 환타도 있고 또 요즘에 많던데 스프라이트 그런 것도 있고 종류 엄청 많잖아요. 그런 대체제가 많으면 콜라가 예를 들어서 딱 100원만 올리면 안 될까? 1100원 돼도 안 먹어 인마 하고 다른 거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제의 수가 많으면 그 대체제가 이 상품의 수요량을 다 뺏어가 버리겠죠. 가격을 올리면 그러니까 탄력성이 굉장히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가격이 천원에서 900원으로 내리면 다른 대체들에 다른 거 사 먹다가 콜라가 오이 싸졌네? 하고 또 이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을 뺏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탄력성이 크다고요. 가격을 내리나 올리나 아셨죠? 가장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다 대체제하고 어떻게 보면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러면 탄력성은 당연히 커지겠죠. 왜냐하면 한번 볼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한 달 월급이 100만 원이라고 쳐봐요. 100만 원이라고 치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없어요? 좋아하는 기오품 같은 거 이 사람은 예컨대 초콜릿을 엄청 좋아해요. 초콜릿 광이야. 초콜릿 중에서 제일 비싼 거 고디바인가 그런 거 있죠. 그거는 진짜 엄청 요만한 거 하나에 제가 이렇게 가격을 따져보니까 2천 원, 3천 원 하는 것 같아요. 2만 원 거 하나에 한 통에 한 통에 5만 원, 3만 원 그러는데 5개인가 10개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너무 비싸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100만 원 받으면 고디바를 비싼 초콜릿 특정 상품 얘기하지 말고 비싼 초콜릿을 사 먹는다고 쳐봐요. 그래서 이 사람은 100만 원 중에 예컨대 100만 원 다 쓴다 그래요. 나도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100만 원 다 써요. 초콜릿 먹는데 근데 초콜릿이 이때는 10만 원이었대요. 한 박스에 근데 만약에 이 10만 원 하던 것이 10만 원 사던 것이 11만 원으로 오르면 자기 소득에서 100만 원에서 10만 원이나 더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격이 확 올라 버린 게 돼가지고 아무래도 탄력성이 커져요. 확 줄이게 될 겁니다. 아무리 초콜릿이 좋고 환장을 해도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10만 원 중에서 한 천 원 정도 새우깡 한 달에 한 봉지 사 먹는데 새우깡이 천 원에서 1500원 정도 올라도 그냥 500원 정도는 사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그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 소득이 많이 좌우가 되는 거죠. 자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되면 탄력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죠. 그 다음에 필수품인가 사치품인가에 따라서 필수품인 경우에는 탄력성이 작습니다. 사치품일수록 탄력성이 커요. 왜냐하면 필수품은 가격이 올랐을 때 쌀 뭐 그 다음에 석유 뭐 그런 거 있죠. 기름 뭐 그런 거 그런 것들은 가격이 올라도 울며 괴집밥비를 사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사치품 같은 거 보석이라던가 뭐 그런 거는 사람들이 비스면 그냥 안 사면 그만이죠. 그죠. 탄력성이 크다. 그 다음에 측정기간을 길게 잡으면 탄력성이 커진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것도 보시면 대체제의 수가 기간이 길면 많아져요.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실제로 있었던 건데 73년인가 오일쇼크가 처음에 터졌을 때 그때 기름값이 몇 배씩 뛰니까 미국에서 처음에는 기름을 대체할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원유를 계속 썼었어요. 그 가격 그대로.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예전에 타고 다니던 차를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던가 아니면 자동차로 다니고 오토바이로 타거나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거나 그러니까 이제 교통수단에 기름을 많이 쓰는 교통수단의 대체제를 찾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름에 대한 수요가 적어지고 원유에 대한 수요가 적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대체제를 많이 확보하게 돼서 탄력성이 커지게 된 겁니다. 아셨죠? 이것도 사실은 뭐에 관련된 거예요? 대체제수가 커지기 때문이에요. 직장기간이 길게 잡으면 그 다음에 범위를 좁게 잡을수록 대체제수가 많이 존재하겠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범위를 한번 뭘 잡으냐면 자, 요거 어때요? 사이다 사이다의 대체제는 뭡니까? 요게 탄산음료 좋으니까 콜라도 있고 환타도 있고 그 밖에 여러가지 탄산음료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보세요. 요거 말고 탄 범위를 넓혔어. 탄산음료의 대체제는 뭡니까? 이런 식으로 따졌어. 탄산음료의 대체제가 마땅한 거 없죠. 끼케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박카스 같은 거? 대체제 돼요? 아무튼 뭐 그런데 이거보다 범위를 더 넓혔어요. 그냥 음료수의 대체제는 음료수의 대체제는 없죠. 아니면 마실 거의 대체제 점점 범위를 넓혀갈수록 대체제의 존재 적어지죠. 범위를 좁혀갈수록 대체제의 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아시죠? 요거 설명을 쭉 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이거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요 놈하고 요 놈이에요. 얘네들도 사실 중요해요. 이 다섯 개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세요. 소득의 비중을 지출 그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가격이 부담이 커져가지고 탈락성이 크게 되는 거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1번인데 나머지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 중요해요. 얘네들 자 그럼 핵심 문제 2번을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몇 페이지 보시냐면 36페이지 보시죠. 자 그러면 핵심 문제 2번 공급의 탄력성에 따른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따른 수요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방금 전에 수요에 대해서 배웠지만 요거는 사실 그냥 그래프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요거 보세요. 요게 완전 비탄력적이 수요곡선도 그런데 공급곡선도 조금 있다가 보겠지만 공급곡선도 완전 비탄력적이면 이렇게 직선이고 공급곡선이 완전히 탄력적이면 요것도 수평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요게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균형 찾는 거 하고 응용 문제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1번 지금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옳은 거 그러면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감소한다. 이런 시험자 엄청 잘 나와요. 볼까요? 여기 조그맣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래죠? 그러면 공급곡선이 이렇게 수평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수요곡선이 이렇게 우가향하고 있었는데 자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 상승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니까 요 수요곡선이 요렇게 이동했겠네? 그러면 가격은 그대로인데 수요량만 늘어났겠죠? 아 이거 너무 작다. 좀 크게 그릴게요. 크게 크게 그려볼까? 자 1번이 자 우리 교재 보세요. 교재 가격이 완전 탄력. 공급이 자 보세요. 공급곡선이 완전 탄력적이에요. 그리고 수요 수요곡선은 뭐 별 얘기 없으니까 이렇게 평상적인 우하향일 겁니다. 근데 요게 증가했으니까 수요곡선이 D다시로 이렇게 이동했다는 거죠. 그러면 가격은 그대로일 텐데 균형량만 증가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나오냐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균형량은 증가하고 균형가격은 불변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2번을 보겠습니다. 2번 자 2번은 보면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고 균형 거래량만 증가한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래요. 그러면 이것도 완전 탄력적이니까 이렇게 수평이겠네. 그리고 수요가 증가했답니다. 수요가 그럼 이것도 D0에서 D1으로 변했어요. 그러면 가격은 변하지 않았어요. 수요량만 증가했으니까 균형량만 증가했어. 자 그러면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고 거래량만 증가. 오케이 맞았네. 그래서 답이 2번이네요. 그죠? 자 그럼 나머지 한번 좀 찾아올까요? 완전 비탄력적인 거 한번 찾아볼게요. 완전 비탄력적인 거 3번하고 4번 중에 3번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3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공급은 이렇게 수직이죠. 그죠? 그 다음에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자 수요가 D0에서 D1으로 이렇게 증가했죠. 그러면 여기 균형량은 그대로인데 가격만 여기서 이렇게 증가했겠네. 그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하락 틀렸네.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제가 이거 가르쳐 드렸잖아요. 수요 증가 수요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공급이 증가할 때 먼저 양 따지고 가격 따지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하나가 완전 탄력적이고 완전 비탄력적이면 이거 갖고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이거를 그림을 갖고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되게 쉬워요. 그리고 이거는 아셨죠? 오케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수요의 이제 소득 탄력성을 보자고요. 소득. 이번에는 뭐가 변하는 겁니까? 가격이 변하는 게 아니라 소득이 변했을 때 수요가 얼마나 변하냐 이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소득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몇 퍼센트 변하는가를 나타내는데 만약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은 것을 우리가 열등제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보세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소득이 증가했는데 여기 그러니까 봐봐 이게 여기 분모가 소득이 변화율이에요. 근데 수요량이 수요의 변화율이죠. 근데 소득이 증가했대요. 플러스였는데 되려 수요량이 감소했으면 이건 소득이 늘 때 수요량이 감소하는 거고 혹은 소득이 감소했을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게 바로 열등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호가 중요해요. 여기서는 부호가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 무조건 무조건 양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무조건 음수니까. 근데 여기서는 부호를 봐줘야 된다. 0보다 작으면 열등제예요. 근데 0보다 크면 정상제죠. 0보다 크면 정상제인데 이 정상제를 또 두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를 기준으로 해서 소득 탄력성이 1과 0 사이에 있으면 필수제고요. 1보다 크면 우리가 사치제라고 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될 게 보통 아까 앞에서 필수제가 가격 탄력성도 좀 비탄력적이고 그 다음에 사치제가 가격 탄력성 그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좀 탄력적이라고 했는데 필수제와 사치제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아니고 뭐였어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으로 나누는 것이 기준이다. 이것도 꼭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 두 개 그러면 정상제는 뭐예요. 0보다 소득 탄력성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큰 것을 우리가 정상제라고 하고 이거를 두 개로 나누고 있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수요의 교차 탄력성입니다. 교차 탄력성 이건 지금 여기 보면 첨자가 x y가 있죠. 자 이건 뭐냐면 이 y가 변할 때 x제의 수요의 y제의 가격이 변할 때 다른 제와의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몇 퍼센트 변하는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설명해 볼게요. 예컨대 여기 콜라의 가격이 있죠. 콜라의 가격이 1,000원 이었어요. 자 그리고 사이다가 있는데 여기 사이다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느냐 이것도 퍼센트 이것도 퍼센트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만약에 콜라하고 사이다는 여러분 얘네도 둘 다 탄산음료니까 대체 관계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콜라가 1,000원일 때 100개 팔렸대요. 사이다도 라이벌이니까 1,000원일 때 100개가 팔렸답니다. 그러면 콜라가 가령 1,000원에서 1,200원으로 가격이 상승했대요. 그러면 이거 100개 사 먹던 사람이 사이다 더 사 먹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콜라는 80개로 수요량이 줄면서 사이다는 수요량이 120개로 이걸 뺏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이다의 수요량은 봐봐요. 지금 콜라의 가격이 플러스 10% 20% 20% 증가했대요. 그랬더니 사이다의 수요량도 지금 20% 증가했죠. 플러스 그럼 둘 다 양수죠. 그렇죠. 양수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그렇죠. 부호가 양수면 서로 대체제 관계 있다는 게 느껴져요.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한 거예요. 교차탄력성은 그래서 이 재화 가격이 변한 재화와 수요량이 변한 재화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이건데 이 두 개의 관계를 알고자 수요의 교차탄력성을 그린 겁니다. 그럼 또 다른 거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도 콜라인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자 여기 콜라 가격이 있고요. 콜라랑 같이 먹는 거 뭐 있나? 콜라랑 같이 먹는 거 피자 피자의 수요량이라고 칩시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콜라하고 피자를 같이 사 먹는데 콜라의 가격이 만약에 천원이었다가 2천원으로 가격이 상승하죠. 그러면 피자와 콜라를 한 세트로 사 먹는 사람은 어떻게 느끼냐면 그냥 피자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하고 안 사 먹겠죠. 그죠? 얘네들은 보완관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자의 수요량이 마이너스 감소하게 됩니다. 콜라의 가격이 플러스 200원 하니까 얘네들은 서로 음의 관계죠. 이런 관계는 뭐겠어요? 보완관계겠죠. 그죠? 아까 콜라와 사이다하고 달라요. 콜라와 피자 관계하고는 다릅니다. 완전히 그래서 자 보시면 수요의 고차탄력성이 양수면 콜라와 사이다 관계면 대체제이고 방금 전에 본 부호가 음수면 콜라와 피자의 관계면 보완제이다. 라는 거죠.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 핵심 문제 3번을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콜라 가격이 퍼센트로 주어졌습니다. 이 퍼센트로 주어져야지 쉽죠. 개수로 지어지면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퍼센트로 환산을 해줘야 되지만 이렇게 퍼센트로 주어지면 우리는 요거를 어떻게 하면 된다? 그죠? 그냥 나눠주고 나눠주기만 하면 돼요. 일단 봐봐요. 그리고 콜라가 16% 가격이 상승했을 때 사이다의 수요량이 8% 증가했대네. 그럼 요거 콜라 가격과 사이다의 수요량을 분모 분자로 해서 교차 탄력성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콜라의 가격에 콜라의 수요가 변했으니까 요거는 콜라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할 수 있죠. 그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일단 콜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콜라 가격 분의 그죠? 콜라 가격 분의 콜라 수요량이니까 16% 분의 4% 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4분의 1이잖아요. 0.25 네요. 그죠? 사이다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콜라 가격 16%에 그 다음에 사이다 수요 8% 니까 얘네들 참 수요의 탄력성은 단위가 없어요. 왜? 둘 다 단위가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0.5가 되겠네요. 콜라와 사이다의 관계는 뭡니까? 자 요 교차 탄력성이 음수예요? 양수예요? 양수죠? 그러니까 대체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네요. A가 0.25 B가 0.5 C가 대체제 요렇게 자 그 다음에는 공급 탄력성인데 공급 탄력성은 그냥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수요의 탄력성과 거의 유사하지만 얘네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붙일 필요가 없어요. 절대값을 왜? 왜냐면 가격이 증가하면 공급도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도 하락하죠.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서 언제나 부호가 양수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공급의 탄력성 값이 값이 언제나 양수니까 절대값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얘네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완전 탄력적이면 공급 곡선도 무한대잖아요. 수평이고 완전 비탄력적이면 이게 0인데 이런 예로 뭐가 있냐면 공급이 완전히 비탄력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토지입니다. 토지 토지가 가장 비탄력적인 공급의 대표예요. 더 이상 늘지 않죠. 토지는 그 다음에 골동품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완전 비탄력적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까 수요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것을 봤듯이 공급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건데 자 공급의 탄력성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어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겁니다. 가격이 가격이 오르더라도 생산하기가 힘들거나 비용이 많이 들면 비탄력적인 거예요. 아까 수요는 우리가 대체제를 가지고 했는데 만약에 보세요. 생산량 변화에 따라서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아니면은 생산요소 그 생산물을 만드는데 생산요소를 수급하기가 어렵지 않으니까 만들기가 어렵고 생산하기가 어렵고 생산하는데 기간이 길면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은 공급이 비탄력적입니다. 자 농산품 같은 것들 대표적으로 기간이 오래 걸리죠. 비탄력적이에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공산품 같은 거 TV 시계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탄력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생산비가 급격하게 상승하면 비탄력적이에요. 두 번째 생산기간이 길수록 비탄력적입니다. 대표적으로 농산품 그리고 저장 저장이 용이하잖아요. 자 우리 공산품 같은 거 썩습니까? 시계 같은 거 좀 놔두고 있다가 한 몇 개월 안에 팔아도 별 문제 없죠? 그죠? 그런데 농산품 같은 거는 어때요? 저장하기가 힘들잖아요. 며칠만 지나면 썩어버리잖아요. 냉장고 없으면 그러니까 공급 탄력성이 비탄력적이에요. 저장이 되어 있어야지 가격이 올랐을 때 저장했던 것을 그 가격 올랐을 때 제대로 공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장이 불가하면 가격이 오르더라도 다 썩었어요. 그러니까 공급하기가 힘들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똑같습니다. 수요와 마찬가지로 측정기간이 측정기간을 길게 잡으면 장기에서는 단기보다 탄력성이 크죠. 왜? 측정기간을 길게 잡으면 더 여기에서는 생산하기가 용이해집니다. 네. 이제 수요의 탄력성과 총수입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일정하다고 했을 때 지금 누구 입장이냐면 누구 입장이냐면 판매자 입장이에요. 공급자 입장에서 가격을 결정할 때 뭐까지 고려해야 되냐면 수요의 탄력 공급의 탄력성 아니라 뭐예요? 공급의 탄력성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수요의 탄력성을 고려해야 된다. 자 우리 매출액이 뭡니까? 매출액 매출액이 가격 판매 인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100원짜리 수량이 예를 들어서 50개 팔리면 그러면 매출액은 이거에다 이거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5천원이 매출액인 거죠. 그죠? 자 근데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만약에 판매 가격을요. 이 사람이 조금 올렸어. 그러니까 110원으로 10% 올렸어요. 그랬더니 가격이 탄력적이면 그 수요량은 가격에 민감하죠. 그러니까 50개 팔리던 게 이제 겨우 몇 개밖에 안 팔리냐면 20개밖에 안 팔리대요. 확 30개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 판매 가격 곱하기 판매 수량 즉 이게 P 곱하기 Q가 매출액 토탈 레벨이에요. 총수입이라고도 하는데 총수입인데 자 100 곱하기 50이 더 크겠어요. 110 곱하기 20이 더 크겠어요. 당연히 100 곱하기 50이 이거보다 훨씬 크죠. 즉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판매 가격은 조금만 늘려도 판매 수량이 완전히 크게 하락하니까 결국 결론은 매출액은 하락한다는 거예요. 즉 가격을 높이는 고가 정책을 펼치면 탄력적인 상품은 판매 수량이 너무나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감소하게 될 것이고요. 반대로 100원이었던 걸 가격을 90원으로 10원을 낮췄더니 50개 팔리던 게 100개나 팔리더랍니다. 그러면 어때요? 가격은 조금만 낮췄는데 판매 수량은 두 배로 확 올라갔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매출액은 결국 올라가게 되겠네요. 90 곱하기 100이 100 곱하기 50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자 봐봐요. 탄력적인 상품은 결국 고가 정책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가격을 저가 정책으로 해야지 유리하다는 거예요. 저가 정책이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에 그래프로 많이 나오거든요. 다른 책들 보면 그래프를 알면 여러분들이 결론을 기억하기도 어렵고 그거를 딱 직관적으로 알아보기도 힘들어요. 화살표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화살표도 외우기 힘들다. 그러면 이거 반대겠네. 비탄력적인 상품은 어때요? 고가 정책 반대인 고가 정책이 유리하다고 나오겠죠. 왜냐하면 보세요. 이 경우에는 가격을 많이 낮추더라도 판매 수량은 얼마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가격이 내려가는 것 만큼 판매 수량이 받쳐지지 못하니까 비탄력적인 상품은 고가 정책 아니 저가 정책을 펼치면 이게 가격이 내려가는 것보다 수요량의 증가분이 더 적기 때문에 이놈은 매출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가격을 크게 비싸게 받더라도 고가 정책을 하더라도 비탄력적인 상품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사 먹어야 되죠. 수요량이 별로 줄어들지 않아요. 따라서 매출액은 증가하게 되니까 비탄력적인 상품은 고가 정책이 유리하죠. 누구 입장이에요 지금 그죠. 판매자 입장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막 앞글자 따서 탄저 비고 막 이렇게 외우시는데 자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이 원리를 이해하시는 게 좋지만 외우려면 머리 아프게 네 글자 다 외우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병 중에서 아주 되게 무서운 병이 탄저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증세가 어떠냐면 잘 몰라요. 워낙 위험해가지고 사람들이 목걸리게 잘 먹는다 그러는데 진짜 실제로 있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탄저병 뭐라고요? 탄저병이 있어서 탄력적인 상품은 저가 정책이 유리하다. 이 앞글자를 따서 이것만 외우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 비탄력적이 고가라는 건 이거에 반대니까 그죠? 이렇게 외우세요. 아셨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지만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 보세요.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클 때 가격을 낮추면 매출액은 증가하겠는가 이런 문제 있죠? 이거 뭡니까? 탄력적이라는 뜻이죠. 탄력적이면 고가 정책을 펴야지 유리하다 그랬잖아요. 아니 저가 정책을 탄저병이니까 그 저가 정책이 유리하다 그랬으니까 가격을 낮추면 매출액은 증가합니다. 왜? 가격을 조금만 낮춰도 판매 수량이 크게 증가하니까 아셨죠? 자 그런데 보세요. 시사점을 좀 보시면 기업은 뭐에 따라서 지금 공급 탄력성 아니면 수요 탄력성이 그렇지 기업은 수요 탄력성 에서 저가 정책인지 고가 정책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업들이 고객의 선호라던가 그런 거를 조사하는 거예요. 수요의 탄력성을 조사하려고 그런데 우리가 세 번째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보세요. 기업이 있잖아요. 탄력적인 상품은 아까 저가가 유리하다 그랬죠? 그런데 비탄력적인 것은 고가가 유리하다 그런데 보통 보시면 비탄력적인 상품이 필수품이죠. 그리고 보통 탄력적인 상품은 사치제인데 그러면 사치제는 그냥 보통 부자들이 소비를 많이 하고 필수품은 비탄력적이면서 서민들이 소비 많이 하는데 기업이 이윤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좀 나쁘게 비탄력적인 상품을 비싸게 받아서 서민들 등골을 뽑아 먹어야지 기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득분배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주제입니다. 이런 내용은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농산물 파동이 있습니다. 농산물 자 여러분들 농산물 있잖아요. 농산물의 특징은 기간이 길다 그랬죠? 그래서 농산물은 굉장히 비탄력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급곡선이 두 개가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게 농산물과 가깝냐면 이 비탄력적인 기울기가 급격하죠? 기울기가 큰 이거하고 가깝습니다. 농산물은 그래서 자 보세요. 애초에 수요곡선이 D1이에요. 이 점이 있었어요. 이 점이 있었으면 가격이 지금 이게 농산물이라고 치고 이건 다른 공산품이라고 칠게요. 탄력적이니까 둘 다 P0에서 똑같았어요. 똑같았어. 가격이 근데 만약에 수요가 증가했대요. 이렇게 수요가 오른쪽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D0에서 D1으로 그러면 탄력적인 상품과 비탄력적인 상품의 가격의 차이가 탄력적인 거는 조금밖에 가격이 상승을 안 했죠? 근데 비탄력적인 거는 가격이 확 상승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방금 뛰어나왔는데 자 이게 지금 제가 뭘 예를 들었냐면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이라고 그러는데 보세요. 수요의 탄력성도 마찬가지예요. 수요나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즉 수요나 공급의 탄력성이 작을수록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의 변화폭이 굉장히 크다는 게 느껴져요. 탄력적인 것보다 비탄력적인 가격폭이 가격의 변화폭이 P0에서 여기까지 변했죠. 탄력적인 건 여기까지밖에 안 변했는데 자 그런데 농산물은 있잖아요. 수요와 공급 모두 비탄력적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비탄력적이더라도 어떤 공급의 증가나 공급의 감소나 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가격 상승 폭이 엄청 큰데 둘 다 비탄력적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보세요. 원래 굉장히 비탄력적이었을 때 공급 곡선이 이렇게 됐죠. 그러면 가격이 원래 P0였다가 Q0에서 이렇게 농작물이 소비가 되다가 이제 풍작이 됐어요. 풍작이 됐다는 말은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원래 그냥 보통 공산품 같으면 탄력적인 상품 만약에 농산물의 수요라도 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폭이 이렇게 밖에 안 줄어들겠는데 이제 수요곡선도 농산물은 굉장히 비탄력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얼만큼이나 떨어지냐면 이만큼이나 확 떨어지는 거예요. 농작물 같은 경우 뭐가 그렇지 농부들이 만약에 우리나라 전체에 대풍이 들었구나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이렇게 폭락을 해버려요. 왜? 수요와 공급 둘 중에 하나만 비탄력적이더라도 가격이 굉장히 하락하는데 수요와 공급 모두 비탄력적이니까 가격이 이렇게 확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 보세요 농작물의 경우 필수 수요와 비탄력적이고 그 다음에 공급도 비탄력적이죠. 그래서 가격 변동북이 큰데 보세요 우리가 이거를 또 뭐라고 그러냐면 농삼 농부 한 명 한 명 을 보면 농부 한 명 이 풍작을 하게 되면 수확량이 많으면 이 농부는 되게 좋은 거죠. 근데 전국에 있는 농부들이 다 수확에 성공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풍작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공급량이 전체가 늘어나서 결국은 가격이 폭락해서 농부들 전체가 다 슬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하나하나가 봤을 때는 최선이었는데 이 결과를 다 합쳐놓고 보니까 이것이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왔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농부의 역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농부의 역설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우고 있지만 절약의 역설이랑 비슷한 건데 개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금면하고 절약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데 국가 전체가 만약에 금면하고 안 쓰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소비 지출이 줄어들어서 국민 총생산이 낮아져서 다 같이 못 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것도 그 사람 하나하나의 소비 패턴을 보면 바람직하지만 이걸 다 모아놨더니 어떻게 돼요? 다 같이 죽게 되는 불행하는 그런 게 되죠. 이거는 우리가 절약의 역설인데 농부의 역설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농부의 역설 역설 알아두세요. 절약의 역설은 나중에 거시경제학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언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리는 얘기가 됐고요. 핵심 문제 이제 4번을 한 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일단 문제 풀기 전에 결국 그러면 우리가 농산물 파동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농산물 파동은 결국 원인이 뭐예요. 그럼 꼭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 아 그 농산물 파동에 방금 선생님이 설명해 줬듯이 농부 농사 짓는 분들이 워낙 생산량이 늘어나세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원인이 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렇죠. 농작물은 수요와 공급이 모두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100점짜리인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핵심 문제 4번 쇠고기 시장에서 쇠고기 가격이 20% 상승했대요. 그때 쇠고기의 수요량이 5% 감소했대요. 그러면 가격의 변화율은 20%인데 수요의 변화율이 5%죠. 그러니까 이거 0.25니까 이거 비탄력적이네요. 그렇죠. 1보다 작으니까 다음 중 틀린 것 고르시오. 쇠고기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 0.25다. 맞죠. 두 번째 틀린 거 고르라죠. 쇠고기의 수요는 비탄력적이므로 가격의 상승으로 매출액이 감소했을 것이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하죠. 그럼 이거 고가정책을 펼치죠. 그렇죠. 그때 비탄력적이면 비탄력적이면 고가정책을 펼쳐야지 매출액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시험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답이 2번이네요. 틀린 거 찾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쇠고기와 대체관계에 있는 돼지고기의 수요가 감소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거는 쇠고기하고 돼지고기하고 서로 대체제죠. 가격이 상승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돼지고기가 대체제라니까 수요가 증가했을 것이고 보완제는 수요가 감소했을 것이고 이거는 사실 탄력성하고 별 그렇게 큰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없는 지문이에요. 그냥 2번 지문을 맞췄으면 나머지는 사실 읽을 필요도 없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갔을 땐 그다음에 이거 5번 같은 거는 중요한 거죠. 3, 4번은 탄력성하고 별로 관건은 없는 건데 공급자는 매출액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비탄력적이죠. 그러니까 높은 가격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이런 지문들이 잘 나온다고요. 맞죠. 그렇죠. 답은 2번 틀린 거 찾으니까 이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탄력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탄력성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어려워합니다. 일단은 왜 어려워하냐면 계산을 그렇게 못하더라고 쉬운데 쉬운데 계산을 하다가 막 진이 빠져가지고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이 탄력성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개념이에요. 개념. 가격을 많이 올렸을 때 대체제가 많이 없으면 울며 겨자 먹기로 그거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비탄력적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딱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혼동을 안 할 공식 알려드린 거고 그 이름이 있죠. 그런 거를 여러분들 주의해서 잘 보시면 돼요. 아셨죠. 오늘 진짜 진짜 정말 중요한 탄력성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